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은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막이 어떤 거냐면 아주 큰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약의 개가 놓여있고 그 계약의 개를 큰 커튼으로 막아놓은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죠 이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일독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 이런 표현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성막이 바로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단순히 하느님의 거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의 여정 중에 성막이 천막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이동 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텐트 접듯이 접겠죠 그래서 가져가서 또 정착 자리에 머물게 되면 성막을 또 피겠죠 그러면서 단순히 하느님이 성막에만 거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주체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막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또 알려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느님 그런데 그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개념은 이제 솔로몬 다이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막이 하느님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로 바뀌느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다시 번역하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그 다음에 하느님의 거처가 어디로 바뀌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오로서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인 줄 모르십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계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다면 우리들은 삶이라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여정 안에서 당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가 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하느님 나라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그 나라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어지는 복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의인과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 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악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느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 사람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저질러서만 악한 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당연히 내가 의인의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악한 자들이 될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오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내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인내, 기다림이 우리들과 함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여정이 단순히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들은 삶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의 율법학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곳간 안에서 하느님의 그 과거의 말씀을 꺼내 들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좋은 물고기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죄에 떨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바로 내 안에 당신의 거처인 성막을 치셨다는 것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느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바라보면서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곳간에는 내가 구원받는데 단 하나도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가득 차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꺼내서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곳간 안에 차곡차곡 쌓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미사 시간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곳간 안에 쌓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 마음의 곳간에서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말씀도 꺼내보시고 신약성경의 말씀도 꺼내보시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름이 가시게 되자 성막이 거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날에 세상 종말에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의인으로서 또 좋은 물고기로서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 천상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 안에 말씀을 넣으십시오 돈만 넣지 마시고 욕심만 넣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넣어서 자주 꺼내서 볼 줄 아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기도 잘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곳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집어넣는 저녁이 되기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일 하루 중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성모님께 하시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